안녕하세요 JK머니코치 조혜킴입니다 오늘은 IRA를 해야 되는 4가지 이유를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RA 사실은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요 그 IRA 또 설명을 해 달라고 하면 그렇게 또 딱히 우리가 말하기는 어렵죠 많이들 하시는 사실은 저축수단입니다 여러분들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 기본적으로 Traditional IRA 해서 많은 개인들이 하시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또 SEP IRA 라든지 Simple IRA 라든지 RAS IRA 라든지 이렇게 IRA도 사촌들이 여러 명이 있답니다 자 오늘은 기본적으로 Traditional IRA IRA를 왜 만들어야 되는지를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IRA만큼 이렇게 저축하기에 쉬운 수단도 없을 것 같아요 1년에 한 번 정도 생각하고 넣으셔도 괜찮거든요 제가 만났던 손님들 중에 20년 정도 비즈니스 하셨는데요 아 예전에 IRA 좀 만들었다면 그때 2,000불 3,000불 넣었던 돈인데 아 이게 뭐 1년에 2,000불 넣어서 얼마나 하겠어 라고 생각하셔서 그런 수단을 안 가지셨다는 거죠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시니까 아 그때 그거라도 넣어놨으면 내가 비즈니스 하면서 뭔가 좀 돈이 남았을 텐데 하시더라고요 자 여러분들 비즈니스 하시고 혹은 비즈니스 하지 않으시더라도 내가 세금 보고를 하고 계시는 earned income으로 세금 보고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 IRA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 IRA가요 35세부터 한 65세까지 30년 정도만 넣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1년에 7,000불씩 그러면 1년에 7,000불이면 30년 하면 21만 불이잖아요 원금이 여기에 이자 5%만 받아도요 30년에 얼마라는지 아세요? 48만 8,000불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1인당 한 50만 불 정도 만드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50만 불 만드시는 거에 또 부부 한 분의 또 배우자가 있으시면 두 분이 합쳐서 100만 불 정도로 은퇴연금이 생겨지시는 거예요 그냥 조금씩 조금씩 내 가시는 거죠 물론 중간에 이 7,000불 넣을 수 있는 게 또 올라가고 올라가면 더 많이 늘어나겠지만 지금 2024년 넣을 수 있는 컨트리뷰션은 7,000불 50세 이전은 7,000불이 되어 있습니다 50세가 넘어가시면 8,000불로 넣으실 수 있으시거든요 그러니 앞으로 사실은 인플레이션도 올라가고 또 사람들이 오래 사는 일들이 생겨지시기 때문에 지금은 7,000불이지만 아마도 이걸 넣을 수 있는 금액 자체가 점점점 올라갈 거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하시는 다른 저축수단도 있지만 IRA 통해서 한 명당 50만 불에서 70만 불 사이 부부가 같이 100만 불이 넘는 은퇴수단 IRA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IRA를 만드시는 이유는요 세금 공제 아마 이 부분이 가장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제가 이 IRA 영상을 항상 이 연초에 찍냐면요 텍스 보고 하실 때 생각이 나시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IRA를 기본적으로 다 아실 것 같지만 많이들 인포메이션이 없는 게 CPA 선생님들이 권해주시는 분도 있지만 사실은 말씀 안 해주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개인들이 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IRA는 기본적으로 내 인컴에서 IRA에 넣는 금액이 있으면 그 금액을 빼고 나머지 금액만 내가 인컴 보고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인컴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10만 불인데요 이 10만 불에 개인이 7,000불을 넣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부부가 있어서 한 분 더 넣으니까 14,000불을 넣으셨습니다 그럼 10만 불을 버셨는데 14,000불을 IRA라는 내 은퇴 어카운트 저축을 할 수 있는 어카운트에 넣고 나서 나머지 8만 6,000불만 인컴 보고를 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14,000불이 덜 벌어졌기 때문에 여기에 뭐 세금 보고 한 20% 해당된다 15% 해당된다 그러면 여기에 퍼센테이지를 따져 보세요 보통 한 2,000불, 3,000불은 세금을 덜 내시는 효과가 보여지게 되는 거죠 이뿐만이 아니에요 이렇게 세금을 공제할 수 있는 파트를 통해서 인컴이 줄어들게 되면요 여러분들 오바마 케어 혜택을 더 많이 받으실 수 있으세요 오바마 케어가 인컴이 많으신 분들은 사실 혜택을 못 받으시는데 내 인컴은 오바마 케어 베네핏을 받는 어떤 그 중간 선에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IRA를 활용하셔서 IRA를 만드시고 내 인컴을 줄여내신다면 오바마 케어의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줄어드실 수 있죠 어떤 분들은 500불 내시다가 이 IRA를 통해서 2불로 내시는 분들도 제가 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 세금 공제 통해서 인컴을 줄여서 오바마 케어의 혜택도 갖는다 두 번째는 세이버스 크레딧까지도 영향이 되는 거예요 제 영상 중에 세이버스 크레딧인데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IRA에 공제받는 거는 누구나 알고 있죠 그런데 제가 찐 팁을 드리려고 하는 거는 오늘 이거예요 세이버스 크레딧이에요 은근히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모르시더라고요 공제도 받으면서 텍스 크레딧도 받으면 어떨까요? 여러분들 공제는요 내가 5,000불을 벌면 거기서 공제 10%다 그러면 5,000불의 10%에 해당하는 500불어치만 인컴에서 빠지니까 사실 실질적인 어떤 그 텍스를 줄이는 거는 그 10%에서도 더 적을 거예요 그쵸? 근데 크레딧은요 1크레딧이 1불이에요 그러니 크레딧을 내가 2,000불을 받는다? 그러면 진짜 1,000불어치를 텍스를 안 내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크레딧을 받는다? 굉장히 찐 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게 Retirement Savings Contributions 크레딧이에요 엄청 길죠? 이걸 줄여서 그냥 세이버스 크레딧이라고 하거든요 지금 세이버스 크레딧이 AGI가 7만 3,000불 1년에 7만 3,000불 이전으로 버시는 분들이 IRA를 하셨다 한다고 하면 그 IRA에 넣는 금액에서 50%, 20%, 10% 이렇게 금액이 정해져 있거든요 한번 표를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인컴에 해당하는 그 퍼센테지만큼 여러분들 IRA 금액의 텍스 크레딧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텍스 크레딧이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내가 1,000불을 내야 되는 세금을 1,000불을 덜 내는 거예요 안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돈인 거죠 그쵸? 그래서 그런 텍스 크레딧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이 7만 3,000불 이전에 해당하시는 분들은요 그냥 내가 IRA를 넣고 아 세금 공제 받았으니 땡큐가 아니라 더 앞서 나아가서 세이버스 크레딧까지 받으시면 세금 텍스 크레딧까지도 여러분들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IRA를 내가 20만 불, 30만 불 쌓아놨다 근데 여러분들의 자녀가 대학생이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 팝사 신청을 하고 뭐 CSS 파일링을 하고 등등을 하잖아요 팝사에서는요 이 IRA 어카운트 50만 불이 있든 얼마가 있든 팝사에서는 이것을 자산으로 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IRA는요 여러분들 학교 아이들 보낼 때도요 장학금 받는데 전혀 문제가 없고 또 하나 금방 전에 말씀드렸듯이 인컴을 줄여보고 하시니까 여러분들 또 장학금 받게 하는데 또 도움이 많이 되실 수 있겠죠 세 번째는 IRA,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 내 개인 소유입니다 그렇죠? 개인 소유이기 때문에 내가 얼마든지 이것에 대해서 관리하는 법을 내 스스로 할 수 있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넣을 수 있는 금액은 7,000불까지 50세 이전은 7,000불 50세 이후는 8,000불인데요 2024년 그런데 여기서 내가 원하는 만큼 넣을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이번 연도 2,000불만 넣겠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2,000불만 세금 공제를 받으시는 거죠 이번 연도는 나는 공제받고 싶지 않다 공제받을 필요가 없다 여러 가지 다른 것들 공제받을 게 많아서 IRA는 넣지 않아도 된다 그러면 안 넣으셔도 됩니다 풀리 넣으실 거면 맥스까지 넣으시고요 그렇지 않을 때는 안 넣으셔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니 매년 꼭 내가 뭐 꼭 페이해야 되는 찰지가 있거나 피가 있어서 매년 돈을 넣어야 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 굉장히 자유로운 저축수단 중에 하나라는 거 그래서 내 마음대로 넣었다가 안 넣었다가 셨다가 맥스로 넣었다가 조정하실 수 있다라는 것 그게 또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IRA의 또 좋은 점은요 왜 IRA를 해야 되는가 포럼케를 갖고 계신 분들 있잖아요 회사를 그만두셨습니다 그러면 그 포럼케를 그냥 놔두시면 내가 포럼케불입이 안 되겠죠 회사를 그만뒀기 때문에 이럴 때 IRA로 롤오버 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럴 때 IRA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럴 때는 IRA가 7,000불이 맥스다 8,000불이 맥스다 상관이 없습니다 포럼케를 50만 불, 100만 불이 쌓여 있어도 IRA로 옮겨 오실 때는 전혀 리미테이션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IRA로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좋은 점은 이제부터는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매년 불입을 또 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또 두 번째로 좋은 점은 IRA는 가질 수 있는 상품이 여러 개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 IRA 상품이 예를 들어 은행에 가면 CD 상품으로도 가지실 수 있고요 아니면 뮤추얼 펀드 스탁을 내가 포럼케를 다뤘던 회사보다 다른 주식, 다른 어떤 인베스먼트 컴퍼니를 가고 싶다 그러면 그 회사로 또 옮겨 놓으실 수 있고요 아니면 연금식으로 해서 어니티 상품으로도 IRA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굉장히 많이들 연금들을 궁금해 하시고 찾고 계시기도 하던데요 이 세 가지 상품으로 나눠 놓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내가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을 찾아서 또 전문인을 찾아서 옮겨 놓을 수 있다라는 거죠 또 하나는 포럼케뿐만 아니라 다른 SEP IRA라든지 아니면 털미네이트 댄 심플 IRA라든지 다른 이런 퀄러파이드 플랜의 IRA가 여러 개가 있다 나는 샘플도 있고요 SEP도 있고요 포럼케도 있어요 하나로 다 모아오실 수 있습니다 IRA를 7개 가지신 분도 제가 봤거든요 IRA 7개 가지신 분들 하나의 IRA로 하나의 상품으로 몰아 놓을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관리하기 쉽게요 그렇게 단, 부부가 따로따로 갖고 있는 그 IRA를 하나로 옮길 수는 없습니다 조인트로 넣을 수 있는 상품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인디비주얼이기 때문에 다 각각 가질 수 있다라는 것 자 IRA로 옮겨오면서 돈도 더 넣을 수 있고 또 내가 원하는 상품으로 고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IRA 여러분들에게 좋은 저축수산이 되실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2024년 7,000불 혹은 8,000불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으셨으니까요 여러분들이 30대든 40대든 상관없이 지금 시작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10년 후 20년 후 여러분들이 필요했던 그 금액 이 IRA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또 좋은 은퇴 생활 제가 또 응원하겠습니다 자 2024년 이제 4월 15일 그때까지 우리 작년 거 텍스 보고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많이들 이제 문의해 오시는데요 작년에 2023년 거 IRA 만드시면서 조금 여력이 좀 있으신 분들은요 2024년 것도 같이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50세 이전이면 작년은 6,500불까지 할 수 있었고 2024년은 7,000불까지 할 수 있으니까 합하면 1만 3,500불이거든요 그럼 부부가 만약에 같이 한다면 계산을 해보니까 2만 7,000불이네요 2만 7,000불 어치를 세금 공제할 수 있는 IRA 셋업 하실 수 있고요 50세 이후 되신 분들은 캐치업이 또 1,000불씩 있다 보니까 3만 1,000불까지 하실 수 있으시겠네요 부부가 같이 하시면요 그렇게 해서 올해 지금 만드시는 걸로 2023년, 2024년 내년 보고 하겠지만 공제 다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텍스 시즌 너무 이렇게 스트레스 받아 하지 마시고요 우리 전문인들과 또 상의하시고 또 CPA 선생님들한테 많이 물어보실수록 정보를 많이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 더 돈이 많이 자란답니다 부지런하셔야 돼요 부자가 되려면요 오케이 파이팅 하십시오 가릴수요